승맹의 맞수! 선호공과 혼세봉! 대마왕이 부활하도록 너희들을 놔두진 않을 것이다! 그래! 이래야 니녀석답지! 이것봐 질투만이야! 내가 배신자의 싹은 잘라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잖아! 혼세마왕!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 갑자기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거야? 굳이 이유를 말해야 한다면 오직 지시일 뿐이다! 혼세마왕! 혼세마왕! 드디어 니녀석과 겨루게 됐군! 방심하지마 타명왕! 쉽지 않은 상대일 거야! 아! 상관없어! 어차피 이 녀석과는 승부를 바려야만 했으니까! 지려! 받아라! 이봐! 이 상대는 그 녀석이 아니라! 나다! 혼세마왕! 아직 안 끝났어! 잘 도망는군! 독풍보다 차가운 전사의 숨결이여!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라! 얼음핑! 제법인데! 혼세마왕! 정말 한심하기 짝이었구나! 호킹! 대마왕이 졸개들끼리 싸우고 있는 꼴이라니! 호킹! 네 녀석은 죽은 게 아니었나? 손오공 녀석을 구해주려다가 이 혼세마왕 녀석에게 당했다고 들었다만 이 호킹이 저따위 녀석에게 당해 사라질 것 같으냐? 흠! 좋아, 호킹!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네 원수인 혼세마왕을 쓰러뜨리는 건 어때? 우릴 도와 혼세마왕을 쓰러뜨린다면 곧 부활하실 대마왕 폐하께 공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대마왕 폐하의 반대편에 섰던 너도 과거를 용서받고 대마왕 폐하의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어때? 흐흐흐흐흐 advanced 그럼 3대1의 싸움인가? 기르라잖아 frånulen 혼세마왕? 흐흐흐흐흐흐하 받아라! 폰세마왕 뭐하는 거야, 호킹? 어찌 된 거지? 호킹... 착각하지 마라, 혼세마왕. 난 대마왕의 부하를 막고 싶을 뿐이다. 대마왕을 막기 위해 네 녀석을 도와야 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지금은 잠시 힘을 합치기로 하지. 하, 그 마음은 고맙다만 방해가 되진 말아줬으면 좋겠군. 호킹! 또다시 대마왕 폐를 배반하는 거냐? 시끄럽다! 신의를 저버린 것은 내가 아니라 대마왕이다! 받아라! 이거 오늘 배신자들 잔치로구만! 이게 정말! 받아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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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이얏! ären쓰. 헌세마왕.. 호킹! 끝을 내야겠군. 뼈를 내는 북한의 냉기여, 천지를 휘감아 모든 것을 얼게하라! 얼 뻥! 으, 이거! 호킹! 흥.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분노의 불길로 재련된 전사의 절권이여! 가로막는 모든 것을 깨부셔라! 쇠철! 지하샤! 웃기잉! 이런 성가신 녀석들! 혼세마왕, 제법 실력이 늘었군 흥! 내가 할 소리다 건방진 건 예전하구나 그렇다면 나 혼자의 힘만으로 저 녀석들을 쓰러뜨려주지! 오케이! 누구냐? 하하하하하하 너는 서생원? 오랜만입니다, 혼세마왕! 서생원! 그 몸은 뭐지? 네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선호공에게 당한 뒤 이 육체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계의 힘을 좀 빌렸지요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난 겁니다! 하하하하 좋아! 그럼 이 녀석은 우리의 편이라고 봐도 되겠지? 물론이지요! 두 분을 도와 테마왕 폐하를 향한 제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너 따위 녀석이 감히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하하하하하 예전의 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직접 확인하십시오 다시 태어난 이 서생원의 해물! 위험해! 헐음기기기기기기기기기공 안되겠군! 내가 질투말혀를 전혀야겠다! 하하하하 기다리고 있었어, 호키 악마의 숨결로 빚는 지옥의 연기여 적의 몸을 병들게 하라! 톡톡 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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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하는 거냐? 질투 마녀! 비겁한 술을! 배신자들에게 어울리는 최후랄까? 타명마왕! 넌 저 녀석들을 맡아! 뭐야? 난 악마의 봉우리로 가서 개마왕파의 부활을 진행하겠어! 좋아! 그렇게 하지! 저는 타명마왕님을 돕겠습니다! 금방 뒤따라 갈 테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혼돈보다 깊은 곳에서 태어난 어둠이여! 내 발자취를 숨겨 빛을 농락하라! 그림자여! 그럼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차라라! 서생원이 너! 용서하지 않겠다! 받아라! 호킹! 호킹! 가라! 뭐? 여기는 내가 맡겠다! 너는 악마의 봉우리로 가서 질투 마녀를 막아라! 뭐야?! 하지만 혼자서 저 두 녀석을 상대해야 한다! 쉽지 않아! 흥! 네 녀석에게나 그렇겠지! 착각하지 마라! 대마왕의 부활을 막고 나면 그 다음은 너다! 그러니 빨리 가거라! 알겠다! 그 승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꼭 살아서 다시 만나도록 하지! 천지를 가르는 천둥과 번개여! 하늘을 가르고 땅을 훌려라! 훌... 후 래! 넌! 헌! 본체마왕! 호킹! 정말 실망이군거라! 이제 2대1입니다! 타명마 왕님! 너희 같은 조무래기들 따위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끝장을 내주지, 호킹! 반드시 막아내라 여기가 통곡의 해안? 악마의 봉우리로 가는 길은 대체 어디야? 그 용이 여기 어디라고 그러지 않았냐? 분명 그렇게 말했었는데 하지만 이곳에는 바다 밖에 없는걸요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분명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터진다고요? 제가 나서야 할 때인 건가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평화의... 뭐야 이거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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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